자, 이제 휴가증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겠어요. 일단 이분 나오시고 그리고 나와 나와 2등급 너도 나와 그리고 아까 춤췄던 네, 제가 휴가증은 단 2장이에요 뭐 부모님이 아프다고? 거짓말치지마 진짜요? 넌 내려봐야겠다 네 네 아니, 아니요. 우리 계급이 있는데 이러지 맙시다 저기, 알겠어요. 일어나봐야, 일어나봐 알았어 몇 월 번번이요? 2011년 8월 번번 아, 왜 선휘웨이 그래 네, 알겠어요 자, 질서를 안 지키면 다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자, 좌우를 정리하시고 자, OI를 제대로 지키시면서 네 사전 질문이 계시니까 우리 다들 젤서를 지킵시다 누구, 뭐라고요? 여자친구가 있다고? 여자친구가 있다고? 뭐라고요? 여자친구가 있다고? 여자친구가 있다고?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하하하 자, 제대로 한번 놀든가 그러면 나아갈게 나아갈게 너 나보다 계급도 어려 보는데 호영한테 반만 한게 있게 할게 자 어, 일단 저 친구 하는 걸 보고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어, 일단 나와봐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사단자님도 지켜보고 계신데 더 잘해야 된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이등병이 왜 이렇게 느리니? 자 그럼 이 친구가 하는 거 한 번 보고 여러분들의 박수를 내려보낼지 안 보낼지 한 번 볼게요 그죠? 아니 이렇게 5분 하나 쓰지 말고 공평하게 우리 페어플레이 하셔구요 알겠어요? 자 그러면 다섯 명이 다 장기자랑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우리 두 명만 뽑읍시다 알겠죠? 다 나가면 나라는 누가 지켜요? 뭐라고? 알겠어요 자 자 다 이리 오시고 저 마지막 우리 김진웅 이병 형 김진웅 네 역시 장기가 뭐예요? 장기은 잘하지 못하지만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노래? 자 이제 1반이 1반 우리 진웅 우리 김진웅 이병 자 불러와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MC다맥슨 노래 초래해서 분위기상 죄송하지만 월러브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다시 내게 돌아 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 이만 말겠어 알았어 저리 가있어요 이제 너 일단 내 노래를 안 불러서 마이너스야 자 우리 전영이 리뷰 형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장기가 뭐예요? 주민입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럼 이 캡송을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춤 한번 보게 틀어주세요 되나? 안 돼요? 어 틀어주세요 어 틀어주세요 아니 예 다시 낫매 다 아 아 언니 네 rose 알아 하이라이티 있어 됐어 괜찮아 알아 아 괜찮아 알아 자 우리 또 장기가 뭐였나? 핏송 하이라이트 부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번 틀어줘 그럼 둘이 같이 해 어 틀어주세요 사비만